그러니까 이 기득권 타파를 신년사에서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노동, 교육, 연금개혁, 3대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개혁도 개혁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고 보호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근혜 정권의 경제민생위계 대책은 속수무책이요, 무대책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올해 공공요금이 더 급등한다는 겁니다 전기수도 가스 계속 올린다고 그러고요 지하철 버스 지하철하고 버스도 지금 서울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서울에는 300원씩 이미 택시요금이 밤에 타니까 만 원이 더 나아요 택시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무서워서 택시 이제 아마 심야 택시 잡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증 무서워서 그전 애들 들어갈 시간은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살기 위해서는 각자도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게 택시가 좀 잘 활성화되면 또 택시기사분한테 돌아간 게 좀 있겠지만 기사님들한테 가는 것도 감시를 해야 돼요 제대로 안 갈까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희망입니다 경제민생위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해고가 늘어나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나오고 JMF 같은 고통이 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불가학력 같은 자연재단이면 감내라 하겠지만 아니,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1, 2등을 견인하고 잘 방어했다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지원은 미흡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 정책은 선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어쨌든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고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관리는 됐잖아요 5년 동안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전쟁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5년 얼마나 평화됐습니까? 그 바탕에 경제가 성장한 거거든요 코로나 위기 대응도 한 것이고요 팬데믹 대응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경제, 남북관계 외교 국방 그래서 저희가 저희 메인 피켓이 이거잖아요 민생, 파탄, 정치보, 평화, 파기, 칠 그 위에 보면 써 있는 게 극단적 칠, 그냥 칠도 아니고 세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왜 한국 기업이 돈을 거둬줍니까? 그 사람들이 강제징용한 게 아닌데 와, 이건 저는 전 세계적 웃음꼬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지금 윤석열이 곧 발표한대요 일본 언론에 나왔어요 윤석열이 곧 발표한다고 한국 기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한국 기업 보상을 한대요 아니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러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3월 달이면 당선 1년입니다 그렇죠? 1년이 되도록 뭐 했냐 문재인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그다음에 노동조합 때리기,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부패세로 몰기, 그나마 시민단체도 있어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투명해지고, 민주주의가 침착되고, 콧콧에서 사회경 약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복지관하고, 유튜브 캠퍼 나온 분들인데, 이것까지 때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분노하고 관망하고 있던 분들도 저항이 나서겠죠? 더 촛불이 커지고 뜨거워질 거다 네, 그리고 경제 민생 얘기는 더 심화되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올해는 퇴진운동이 더 거세진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결의 못한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양대 노총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퇴진 투쟁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퇴진운동을 이끼던 촛불행동을 해산하고, 엄청나게 큰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엄청나게 큰 윤석열, 퇴진, 비상국민행동, 또는 비상국민운동 본부가 결성이 될 거다 그리고 2월달, 3월달 지면 날짜 풀리고, 정말 못 살겠다, 이대로는 작년에 경제 민생이기는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좀 격려 날짜는데 고물과, 고유과, 고급리, 고환율, 주가폭락, 고인폭락, 공공룡 급등해서 정신없이 당했어요, 그때는 세계 경제도 어려우니까, 정권도 6개월이니까, 아직은 잘 못할 수 있겠지 지켜보자 지켜본 거예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지죠 고통이 2년 차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책임을 묻겠다 근데 정권이 무대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공공룡 급등만 시켜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월달, 3월달에 진짜 100만, 200만, 300만씩 모이는 집회가 다시 커진다 저희는 그날을 위해서 1월 7일도 열심히 하고, 1월 14일날 1월달 집중 선포하고 이렇게 쭉쭉 하다가, 정말 2, 3월에, 2, 3월답게 2, 3박면으로 늘어나서 매우 높다 최소 100만은 넘을 거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과의 협치와 정치를 복원을 해야 국민들이 뭔가 좀 바뀌는구나 이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신년사를 통해서 보면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 윤석열의 태도를 보자고요 북한 무인기 와서 난리가 났다고 본인들 전쟁해야 된다면서요, 심지어 그런데 NSC도 안 열고 밤에 술 먹고 만찬했단 말입니다 모임이 있었죠, 일정이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지율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보수층도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래 놓고 갑자기 초강경 대응을 하니까 그 초강경 대응을 하면 실무진들이 잘못하면 사우로 지는 겁니다 새때나 풍선에 쫓아다녔어요 이러면 북한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쳐요 또는 사소한 도발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압도적 보복 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군 병사가 실수로 소총으로 하나 발사했다고 쳐요 예를 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파괴하는데 너 소총 발사했어 하고 거기다 예를 들면 탱크나 비행기로 폭격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바로 전쟁 바로 바로 전쟁 지금 이런 국미로 간다니까 때마침 총공이 또 한민족은 전쟁 나서 정신 차린다는 너무나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는 대통령이나 정권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쟁 나면 전쟁터에 누가 나갑니까? 우리 아들딸 중에 나갑니까? 우리 서민 중3층 자재 다 나가죠 부자 재벌 대기업이나 권력층 자재도 아직도 많이 여전히 비리가 많잖아요 윤석열 본인부터 부동시로 저는 병역 비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동시로 그것도 대선 과정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태원 참사 연말연시 지금 작년에 가장 국민들이 슬픈 게 뭐냐면 다 이태원 참사 연결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기승전 신현영은 괴롭히고 무슨 김오석당 용혜인은 괴롭히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지금 파탄 내려고 그래요 사실 3차 총문회 낮재도 못 잡았어요 하는 짓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만 하고 있어요 당 밖에서는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장 죽이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죽이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현사 너무 잠잠해요 정말 경제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모든 게 이기다 전직 대통령이 지적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또 맹비나를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권성동 다 윤회관들이 나서서 완전 윤회관 차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밀정, 밀정이었던 김순호를 초고속 승진시켜서 경찰청 3인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넘버5 안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현사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반성과 성찰을 기반해서 작년에 미숙했다 많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시작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때려잡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교육개혁 이야기를 해야 내용도 없어 고등교육을 지방에 맡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교육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책무이고 정말 미래로 그다음에 우리 사회 문화와 경제를 정치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공적 책임과 국가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방에 맡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금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아예 취업 양성소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변한다 교육 100년지 대개로서 우리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이런 예술 이런 게 다 어우러지는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세계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 동물만 하고 문화를 도입했으면 어떻게 지금 K 콘텐츠가 세계를 재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문화가 또 산업인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편의자를 증진되고 편의자가 증진돼서 지금 세계적인 한국 영화가 나오고 세계적인 K-POP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연휴 때 헤어질 결심 봤어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이제야 보셨군요 이제야 봤어요 바쁘셔서 바빴고 시간 높고 또 돈도 없으니까 저도 영화를 못 찾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잘 보셨네요 여러분 헤어질 결심 보십시오 정말 한국 영화 위대합니다 감동하셨군요 저 내용은 말 안 할 거예요 한국 영화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 기가 막혀요 내용뿐만 아니라 미장센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면에 구도라든지 화면에 아름다움도 와 요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학 고등교육을 취업 양성소로 만들고 윤석열처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등학생을 탈압하면 그런 영화 나올까요 그런 문화가 발전하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이 필요한데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교육개혁도 올바른 방향을 갖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것도 아마 연구도 안 하고 말했을 거예요